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기업 경영 전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배워보는 학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송실대학교의 경우 인사, 재무, 마케팅, 경영 정보 시스템, 관리 생산에 대해서 배웁니다. 제 꿈은 마케터입니다. 경영학과에서는 마케팅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들을 배워볼 수가 있고 경영학과 내부에는 마케팅과 관련한 소모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터라는 꿈을 이루는데 경영학과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학기에 들었던 마케팅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전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터라는 꿈 또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2022학년도 후배분들 여러분들이 송실대학교에 오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캠퍼스에서 함께 웃으면서 만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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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